제규어 코리아 제규어 코리아는 카카오택시와 함께 대표 모델 차량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시승 이벤트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이달 26일부터 8월 18일까지 약 8주간 서울 지역에 한해 진행된다. 고객들이 평소처럼 카카오택시를 호출하면 출발지, 이동거리 등을 반영해 일반 택시 대신 제규어의 주력 모델이 무작위로 배정되는 방식이다. 제규어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은 택시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들은 또 브랜드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제규어 전담 운전기사로부터 1대1 맞춤 서비스를 받는다. 시승 차량으로는 제규어 XE와 XF, F-PACE가 제공된다. 제규어 코리아는 시승 후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이벤트에 참여하는 고객들에게 추첨을 통해 다양한 선물을 증정한다. C. 연합뉴스,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